한글자막 by 한효정 여자친구 뮤직비디오 이번 컨셉은 자연과 하나 어우러지는 여자친구들이었는데 그 안에 소리를 쫓아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연과 함께 같이 담을 수 있는 그림을 위해 로닌툴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초원에서 정말 빠르게 즐겁게 서로 재밌게 뛰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장면을 담기 위해서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차량에서 트래킹을 팔로우를 하는 경우인데 이번에는 초원이기 때문에 차량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차량팀 친구와 함께 잡고 정말 저희도 빠르게 전력지출하면서 뛰었는데 아웃풋된 화면을 보니까 정말 안정적인 저희가 원하던 그림을 던질 수 있어서 다 한두 번의 테이크만의 오케이가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시작! 기존의 짐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하던 차량 장비나 그거에 따른 렌즈를 저희가 호환을 할 때 저희가 택할 수 있는 길이 되게 좁았거든요 근데 요번에 로닌툴 같은 경우는 모터의 신도 향상되어서 저희가 원하던 카메라와 저희가 원하는 렌즈를 사용해서 잘 쓸 수 있었습니다 뮤직비디오 현장에서 짐이집이나 로닌 같은 움직임이 많이 큰 장비를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움직임이 많이 크다 보니까 전기음수도 세심한 인물의 신도를 잡아낼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DJI의 포커스인 것 같고 DJI의 포커스는 다른 포커스랑 다르게 모터의 수신기와 일체형이 되어서 카메라에 장착했을 때도 훨씬 더 간편하고 심플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DJI의 포커스가 정확하면서도 세밀하게 그리고 정교하게 컨트롤러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스타2는 주로 이제 뮤직비디오에서는 인물의 포커스가 가는 부분도 많이 있긴 하지만 또 환경을 보여주는 환경의 광활함과 어떤 그런 아름다움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 비디오 전체적인 분위기를 잡아주는 역할을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뮤직비디오의 시작과 끝에는 드론샷으로 시작해서 드론샷으로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 때 항상 뮤직비디오의 포커스인 것 같아요 유저의 장비를 사용을 많이 하게 된다는 큰 이유는 도적인 어떤 안정성과 그 다음에 유저베이스 위주에 좀 향해 용의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꼭 제가 아니더라도 저와 같이 일하는 그리고 또 당연히 프로들도 같이 사용을 하게 되더라도 기본적인 퀄리티 베이스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18 Sport gear 첫째 룰스